하나, 둘, 셋 하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광인완전이 탈락? 예? 탈락. 저 목소리 좋은데? 매력있지 않아요? 내 목소리가 매력있지. 오케이, 오케이. 예예, 아이템 잡을게요. 야, 내 목소리가 매력있지 않니? 어, 매력있어. 저거, 저거, 다 저거 그냥. 이상했지. 잡아, 잡아. 사우드맨. 야, 방장 마이크가 또 이상하다. 찢어진다. 너무 커, 방장형. 니 아가리가 찢어질꺄지.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내 오늘만 들으면 진짜 치킨 먹을 수 있다, 얘들. 알겠지? 한 번만 부탁할게. 목소리가 약간 로이조 같다, 로이조. 어, 나 그런 말 많이 들어. 슛 빨라, 인마. 잘리면 안 돼, 이번은. 나이스, 나이스. 와, 존나 잘해, 이번. 나이스. 야, 나 박창희야. 박창희? 어, 남창희? 연예인 아니야? 남창희? 남창희 광태할게요.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장난 아니잖아, 텐션 올릴라. 박창희는 연예인 아니야? 박창희야 누구야? 나가, 너. 박창희 그거 아니냐? 그 놈놈놈에 나오는 이병헌? 그래, 나 박창희야. 야, 야, 서서.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야, 뭐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야, 뭐야? 너 어떻게 했냐? 이거 뭐야? 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야, 이번은 오고 있니? 어. 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너 파밍 잘 안 됐지? 아니면 야스나를 들어가, 야스나. 야스나 없을걸? 약간 버리는 것 같다? 아니, 아니, 뭔 소리야. 너 오면 너 파밍 못 할까봐 그러지, 지금. 야스나 들어갔겠지, 이미. 안 들어갔지, 어떻게 들어갔지? 어떻게 들어갔지? 자기네 저렇게 해볼대. 돌대가리인가? 니 서보니 갈 시간이면 야스날 갔지, 돌대가리인가? 아니, 그 차가 없잖아. 강태. 미안, 차 타고 가는 거 못 봤잖아. 차 타고 가는 거. 일단 넘을 거 간다. 야, 좀 싸우지 좀 마라. 나이만 더 먹으래. 몸하면 강태한다잖아. 그럼 니가 방을 파. 미안, 미안. 박창희야. 아, 미안, 미안. 아, 박창희야. 박창희가 너무 미셨고, 그럼 막. 미안. 요즘 미는 거야. 엠뻑 게이스. 엠뻑 내가 주면 안 돼, 내가 에이스인데. 나 랜컨대. 아, 근데 너 랜컨대. 야, 넌 에이스지만 난 박창희야. 아니, 박창희가 너무 내끼야, 내끼야. 남창희? 개새끼 누구야. 아, 이 새끼야. 주라고? 에이스. 뭐라고? 아. 고마워. 열심히 할게. 야,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이 집 털었어? 응, 털었어. 밑에서 털고 왔어, 밑에서 털고 왔어. 제가 다 털었어, 제가. 어, 길 건너편 안 털었어. 제가 범인이야. 내가 범인이긴, 박창희야. 아니, 박창희가 누군데, 이씨. 박창희 그거 아니냐? 눈눈놈이 나오는 이명은? 아니, 박창희 그거, 그거 연예인 아니야? 남창희가 연예인이라고. 남창희는 개그민이고. 그것도 연예인이고, 개그맨 연예인 아니야? 저게 웃긴 새끼네, 이거. 모자란, 모자란구나, 뭐. 아니, 근데 박창희가 영어로 캡이잖아. 캡. C A, C A P. 또 다른 뜻으로 해트, 이거 해트. 어? 해트? 히트? H A T.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와. 존나 잘해. 와, 형들 잘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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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마, 먹지마. 내 거야, 먹지마. 내 거야, 먹지마, 형들아. 야, 나 못하는 거지. 야, 소음계 ER 갖고와라. 진짜, 인간적으로 갖고와라, 나 씨. 야, 진짜 소음계 갖고와. 아니, 소음계 ER 가져오라고, 저 넥스트게이머. 뭐야, 이거 내 건데. 내가 먹었잖아. 아니, 니가 먹었는데, 문제가 아니야. 내가 좋아 아니 나 쟤 소음기를 놓은게 보정해줄게 이리 올라와봐 보정해줄게 아 소음기해줄게 내가 그냥 너 잘했으면 끝? 보정해줄게 보정해줄게 야야야 2번아 너는 여기 들어가 여기 쇼핑 지금 너 옆으로 보내 아니 저기 자리 놓은게 좋아 왜 나 등한시해 계속 야 앞에 앞에 야 앞에 보급 쪽에 사람이 있다 보급 쪽에 가자 파이팅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나이씨 뭐야? 나 불쌍한거야 개그맨이야? 아니 파이팅 한 번 하자면 너희들이 네 알았어 하나 둘 셋 파이팅! 개그맨이냐고 빠디바디 1등 해야 돼 이거 뭔 말인지 알지? 어? 서클 안 걸치겠다 뭔 말인지 아냐고 아 뭔 말인지 알아 뭔 말인지 알아 오케이 무슨 말인데? 천천히 하면 된다 야 서클 바뀌었어 이거 서클 우리가 가야되는데 지금 쇼핑 쇼핑 갈거야 오케이? 이해해서? 차타? 여기 자리 좋아 여기 자리 좋아 야 이거 저쪽 어딨지? 이 ㅅㄹ 빠져 빠져 저기 있다 빼 빠져야돼 너희들이 빠져야돼 너희들이 해야 돼 너희들이 빠져야돼 싸우면 안 돼 빠져 빠져 너희들 살아야돼 제발 SW 있었잖아 아 제발 아 허락비 있네 둘 쪽에 네 저리다 아 너 갔다 앗 아 그러니까 여길 왜 가냐고 여보세요? 후하 미안 오도가 좋고 오도가 좋고 오도가 좋고 같애 이씨 오도가 좋고 같애 이씨 오똥다 야 누구냐? 아까부터 애 몇 번이야 얘 더 많은 사람 Ian 오신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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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